은하 데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? 날 좋아할까요? 네 자, 먹어볼까? 응 응 응 괜찮아? 뭐가 않지? 아빠 머리 말려줘 아빠, 아빠! 나는 이거 할게 어디다 해줄까? 여기 누구다? 내가 주스 쏟아서 화났어? 아빠, 화났어 아빠는? 아빠는 어디에 있어? 으쌰 대근아 여섯 살이요 2015년 9월생 작은 새 유치원에 다니지요 누나야! 아이쿠 오늘도 재밌었어요? 응 아 맛없어?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흠 근데 아빠가 해준 건 더 맛있어요 이거 은하가 제일 좋아하는 애그 타르트잖아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도 아빠 아빠 나 또 꼬르륵 울었어? 응 보자 대낮 구해줄까? 응 짠 미안해 금방 이제 가야돼 나만 죽겠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 은하야 은하야 이따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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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나야 응 아빠가 우리가 나 많이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도? 누나 선물은 아빠야 선물은 나야 백은아 정말 너무 예쁜 선물이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